그런데 이분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야구선수 출신인데 농구 실력도 로또인 아나테이너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짬뽕인데. 야, 인사 똑바로 해라, 인사 똑바로 해, 인사 똑바로 해. 그랬지, 그래. 성훈이 후배인가 봐.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환 선수. 피지컬 좋아해. 이휘재 씨, 대충 아시겠죠? 어떤 순서가 나오는지. 제가 상한가 왔네요. 들증 날증인데. 지금 홀수로 입장하시는 분들. 짝수로 입장하시는 분들. 상한가. 경계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홀수구나. 뒤집으면 되잖아요, 저희가. 보여주면 되죠. 방심하면 안 돼요. 8번, 8번째 친구입니다. 짝수 친구예요. 짝수 친구기 때문에 아마 잘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토론토 유학파. 캐나다에서 농구한 친구예요. 잘하네, 일단 잘해. 농구 20년. 아니, 캐나다라니까. 농구 20년 구력의. 20년? 힙합 괴물입니다. 나와주세요. 미국, 토론토는 농구 많이 하거든. 뭐야? 농구 선수 아니에요, 이 정도면? 힙합 괴물. 뭐야? 던미스. 던미스. 뭐야? 누구야? 누구야? 던미스. 이야, 여기는 뭐. 던미스? 농구 채명이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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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냥 농구 선수다. 저거 농구 선수들 머리 아니에요, 스타일이? 야자수가 얼어들어 온 줄 알았네. 야자수가 뭡니까? 머리 야자수 이렇게도 있잖아요. 약간 파인애플 스타일로 좀 해봤어요. 파인애플 스타일. 제가 듣기로는 오늘 출연을 위해서 머리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또 많은 대중분들이 저 농구하는 걸 재밌게 보시라고. 맞아요. 주목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주목받아야 되니까. 자. 자.